띄워 보지마 말고 가면 안다운 되네 떼고 가면 멈춰러서 조금러 막 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송이 손까지 나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즐거워 고향 고향으로 해주십니다 박수 보내세요 네 우리 배아 부모님께 박수 한 번 주세요 아우 그냥 몸매 잘 빠져지 아우 그냥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몸매가 얼마나 잘 빠졌는지 한님 송이 나왔어 이제 나만 봐야 돼 알았지? 아유 그냥 분위기 좋고 월요일부터 봤는데 계속 이런 분위기네 자 그러면 제가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영호시절 전부 다 또렷다만 부르니까 정신 사나운 것 같아서 제가 영호시절 한 곡 불러드릴게요 차려! 견내! 화이팅! 영호시절 우연히 만난 사나운 명칭을 약속세정 우연히 치투열대 수만히 세워버린 마늘 없이 흘러나고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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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시절 소용 생각하니 그것이 너에게 저 사람이었어요 아하 싸우지마 이거 지키세요 아하 음 지키 mean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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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나가고 싶어 조용히 생각하니 귀에 고신 나에게 저 사람이었어요 하니 귀엽네 이제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 하니는 그날이 끝나는가봐 빼 빠지고 나오셨네 군대주기 이쁘게 갖고 딱 나오셨는데 박수도 많이 치고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하니는 여자일세 그걸로다가 한곡 갑니다 송이만 쳐다보면서 귀엽네 가자 아하 아하 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인 이제 보던 때 이제 헛덩이면서 엄청 어려면 만날기에 눈물 보내는 여자의 미세 잘한다 예 멀리 미세 고고고 고고 고고 네 찾기 위해 참아나라 잊을수록 맘 알게려 하길래 백할 때 미생길에 험어 보기만에 서서 저 사랑한 바닥에 눈물 보내리던 자연일세 귀엽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피나 올릴 것 같아요. 아이고 뭐군요. 내가 여기 강기가 열려가지고 여기 성신병원이야 성신의원이라고 있더라고 어제 닉결맞고 주사 두뇌맞고 나니까 이제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어휴 뭐 그냥 이치해질거야 그래도 언니 고마워. 내가 이런거 주는 사람 다음생이 남자로 태어나가면 줄게 지금은 여자로 태어나고 안돼 다음생이 꼭 남자로 태어나고 언니는 꼭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1번으로 한번 줄게 알았지? 아휴 이제 백바지에다가 잘 입고 나오시고 언니 연애할생 괜찮았어? 좋았어? 모르는다고 정신이 없네. 그러면 내가 좋아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게 나는 평양 아줌마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평양 아줌마 노래를 좋아하고 제가 엄마들이 모르더라도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우리가요 이번주만 있으면 또 다음주도 간에 있을 때 즐기세요. 아셨죠? 또 그러면 이제 가을에 한약 때 그때 보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지가 왔을 때 즐기시고 어쨌든 간에 즐거움 또 행복함 가져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있을 때 즐기시면서 계속해서 평양 아줌마 항공 올라갑니다. 뮤직! 큐! 가자! 뮤직! 큐! 가자! 어머 고맙습니다. 오늘 보셨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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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합니다 세상 마구의 빛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로 줄게요 알았지 엄마 거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싫어? 여엄마는 할매나 외화를 좋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몰라 시 내가 얼마나 남자로 태우면 힘이 좋게 남자 싫어? 같은 여자끼리 좋아한대 네 그래 그래 아이고 좋아 자 그러면 거지가 왔으니까 그 공연물을 보시면 고객지정고 1번 장타령이 있어 내가요 4회 공연을 했는데 장타령 이런 타령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거지가 왔으니까 뭘 씻고 닦고 들어간다 저절로 씻고 닦고 들어간다 내가 여자지마서도 한 번 올려드릴게요 괜찮겠지? 괜찮으면 박수와 박수 이야 거지 노래 좋아하는가봐 자 그러면 장타령은 여자키로 맞춰주세요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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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가자! 가자 가자! 아하! 레 verkaal! 예술 shed%, 예술ESE! 아하하ח 마시아 기회가 마시아 τί 근데 은 네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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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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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천년을 살려 몇 개 년을 담아 가요 세상은 담아 있는데 우리가 변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붙잡지 우리의 이집. 아 아 우리의 이집. 약네. 호랑이보다 더 모성기 여시네. 옆 판다 그러니까 사람 다 도망갔네 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또 모으려고 하면 이제 그 가신분들 불러야 돼 그 부르던가 엄마 좀 기다려줘 자 이제 다 팔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들 온다 이제 다 팔린 거 알고 그래도 우리 엄마들 거 굳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너무 고맙네 연 안 먹고 싶으면 고개 부수기고 땅만 파고 있으면 되지 말라고 저 밑으로 가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더 하자 어떤 노래를 한국 할까 우리 언니 혹시 어떤 노래 좋아해 나는 개인적으로 7080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7080 그러면 신나게 내가 아파트 노래 한 곡 해줄까 신나게 아파트 아파트 노래는 거의 대충 다 알더라고 그리고요 그 뒤에 그 있잖아요 여기로 앞으로 당겨주시오 좀 앉았다가 쉬었다가 쉼턴에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가 하세요 딱 보니까 운동하시갖고 중간에 거지가 와갖고 이제 구경하는 것 같은데 부담 가지 말고 여기 앉으시오 세번째 뒤로 가면 강이 빠질 수가 있어 큰일 나니까 앞을 좀 당겨주시오 그러면 아파트 한 곡 갑니다 그 준비 아파트 7080 있죠 그 리듬 변경하지 말고 그냥 갑니다 자 뮤직 휴 가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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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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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